인간이 태어날 때 가꾸어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대제적인 본능에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어떤 이유로든 한 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도 소용없다. 한 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사람은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주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본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는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부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긋는 사람은 그의 말이 시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아라.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지만 부더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 인격에서 잡초처럼 불이 뽑아야 한다.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일을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지도 의심해야 한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아사한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물에는 무지에 속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을 제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의 간격을 유지한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규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심의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댕댕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다.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이 허다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우리는 넓은 것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료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산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대제적인 본능에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베풀이한다. 따라서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어떤 이유로든 한 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베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도 소용없다. 한 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사람은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주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본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는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남의 생각은 남의 생각과登録 전북을asten 자유의 생각은